이쯔이야 아 좋다 이리와 함께 여기가 oyu인데 여기가 성방맛다 여기가 성방 아니에요? 아 그러네 낙상선각 낙상선각인거다 여기 진짜 맑으면 끝내주겠다 전망이 집을 사야겠다 들어가볼까 우리 맛있게 잘 먹으니까 잘라줘 찹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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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갤러리처럼 그니까 여기 갤러리처럼 그니까 아 이쁘다. 미쳤다 미쳤어 맑았으면 진짜 멀리까지 보였겠다 어우 끝내줘 블랙커피 여기 시그너처 커피래 너무 멋지다 진짜 새까맣지? 아 이쁘다 아 여기서 살고 싶다 진짜 너무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영상에서 본 가방이네 뭐 들었어? 봐봐 완전 요즘 애착 가방 모자 아 잘했다 오늘 추운데 뭐야 그거는 이거 카드집가 아 카드 아 카드 이거 1비소토라고 음 음 숨기는 게 숨기는 게 없나 뭐 아무것도 없지? 아무것도 없네 리스틱 말고 이거 가운데 건 뭐야? 컨실러 컨실러 하하 하하 오늘 차림에 되게 잘 어울린다 아 이거 아닌데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블루 칼라가 이쁘다 블루 칼라가 이쁘다 네 주문 제작하지 않았을까? 주문 제작했을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아 저기 옥상도 있나봐 옥상 한번 가보자 아 아 아 아 눈이 진짜 웬일 아 아 기대돼 전망 아 아 아 아 아 댄스가 유리야 댄스가 유리여서 와 아 아 뭐야 여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육산 빌딩을 갈 필요가 없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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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이 완전 먹구름 으 으 이 건물이랑 선주씨 오늘 옷차림이 찰떡이다 블루와 핑크의 조화는 뭐냐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으 아 으 아 저 노란꽃이 폈다 산수유 뭐 이런 건 아니에요? 산수유 맞아? 아무거나 찍었는데 아 야 봄이 오긴 왔구나 아 좋아 이게 그니까 옛날 서울 성곽인 거지 굉장히 높은 데 있었다 낙산성곽 어느 쪽이 시내였던 거지? 그러니까 이쪽이 시내였던 거지 경성시내 그리고 이쪽이 외곽 아 우리 걸어 내려온 길이네 아 예쁘다 성곽이 되게 멀리서 볼 땐 낮아 보였는데 성주씨랑 같이 있으니까 성곽이 높아 보여 간단하게 산책하기 좋다 이 길 밤에 불도 들어오나 봐 여기 돌로 응 그런 거 같지 밤에 와도 예쁘겠네 진짜 꽃들이 핀다 봄이다 날씨가 너무 많아 아 진짜 꽃들이 핀다 봄이다 amar 도저히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정말 귀찮게 해주겠다 많아 나사지 얘가 진짜 이내가 너무 예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